저희 팀들은 정말 너무나 선생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고 있고 늘 모이면은 얘기의 꽃을 피우죠. 선생님들한테 매일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줘서 저희가 이렇게 모였던 것 같아요. 지금 아무 틀 없이 2년 동안 이렇게 잘 모여있고요. 그래서 한국을 더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랬어요? 이거 즉석 떡볶이네 이거? 주세요! 아시는 분들 같이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스승의 은혜 하늘 같아서 열어볼수록 높아만 지네 잘 되거나 다르거나 가르쳐주신 스승의 마음은 어머이시나 아하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하 고다파리 스승의 은혜 태산같이 태산같이 무거운 스승의 사랑 성연은 잊기 쉬운 스승의 은혜 언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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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우리가 마음을 믿어주신 스승의 은혜 아하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하 고다파리 스승의 은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다보다 더 깊은 스승의 사랑 아하 갚을 길은 오직 하나 살아생전에 가르치신 그 고운 마음에 새겨 나라위에 별의위에 일하오리다 아하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하 고다파리 스승의 은혜 아하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앞에 빼야돼 앞에 빼야돼 앞에 빼야돼 최선상 생일 축하합니다 새해 생일 축하하 생일 축하가 살아가기 생일 축하 등장 생일 축하 생일 축하 생일 축하 생일 축하 진흥 축하 자료 생일 축하 대신 축하드립니다! 아까 거기서 딱 승리할 때 근데 되게 멋져 여기 뭐가 뜨거워 뜨거운데 선생님들이 이래서 선생님들 이렇게 회열이 하시나봐